무감식 프롭기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색깔이 전혀 다르거든요 표정기 만들다가 프롭기 만드시는 분들이 많이 당황하면 이제 이 코피트부터 이렇게 하면 안불네요? 수마 접속자 있어야 할까요? 대놓고 전체적으로 살짝 탁탁 찍어줘야 할까요? 관쪽으로 먼저 접착을 시키고 많이 찍어봐야 좋을 것 같다. 딱 포인트에만 몇 군데 들어갑니다. 이제 반대쪽으로 살짝 덮어보고 계기판도 달아야 할까요? 응 계기판 먼저 하고